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개묘년 정사달, 양력 5월에 화일간의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 지난달의 힘든 시기를 겪었죠. 화라는 기운이 치열하고 뜨거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무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화일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병화일간에게 이번 5월은 쟁제라고 합니다. 돈 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역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갈등이라던가 조직원의 분열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성이 바뀌고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떨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것보다 저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급하게 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갑자기, 너무 즉흥적으로 내가 욱해서 이러다가는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인 역할로는 경쟁의 시기이고 도전을 받고 영역을 다툼하고 뭐 이런 때예요. 내부 갈등이 될 때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내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바깥의 문제도 중요한데 지금 시급한 것은 내부의 문제다.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깥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회라. 튼튼하게 하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대행 업무를 잘 해야 된다. 대리 업무를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뜻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행하는 역할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대행하는 역할이나 관리, 권한, 경영권이나 운영권처럼 직접 하는 것보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보좌하는 역할로 했을 때 효과가 크니까 무리하게 막 내가 해보려고 하거나 갑자기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급하지 않도록. 그래 이건 기회야. 이때 몰빵해야 돼.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때는 권한을 외부에서 가져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하청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유산 문제,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한은 외부에 있고 나는 그것을 수행하고 대행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 시기를 나의 효과적인 타이밍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까 내부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주 용어로는 재생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관이 중요한데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걸 뜻합니다. 안정적으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법적 조치를 다 만들어 놔라. 무리하게 이런 조치 없이 리스크 계산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관리 튼튼하게 안 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말라고요. 우리 창고가 비었는데 나가서 싸움만 잘하면 못합니까? 안에서 줄줄이 세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조직원관리 아니면 부하관리 아랫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특히 부인 관리도 잘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들어가가지고 식구들 잘 단속하고 내 부하들 잘 단속하고 조직원의 관리에 문제 생기지 없나 어디 서로 간에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런 민원들을 좀 잘 수용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달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인 거고 대장의 역할입니다. 병화라고 하는 태양으로 태어나서 나는 대장을 하고 싶어. 어디 가도 리더 하고 싶고 빛이 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부관리 잘 하라고 가정에 충실을 하라고 지금 있는 내 소속원들 팀원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쟁제라고 하는 영역 다툼 사람 간의 다툼 이별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일관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은 무리하게 변화하고 바꾸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좀 참아라 기다려라 이번 달 꼭 결정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잠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너무 바깥으로 돌지 말고 내부관리 최선을 다하고 법적 안정장치 해놓고 물방하거나 이러지 말고 손해를 보장해주는 투자 상품을 해야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런 데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재테크했던 부분이 손해가 좀 막심하다. 그러면 선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5% 이상 되면 나 이거 빨리 처분할 거야 정리할 거야 이렇게 기준점을 안전장치를 좀 세워놓으라고요. 무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 갈등을 조심해라 경쟁이 치열하다 뺏고 뺏기는 싸움이니까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신경 좀 쓰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나도 그래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병화일관과 정화일관의 차이점이라면 병화는 이게 부를 추기하다기보다는 지위를 높이려는 성향이 좀 있고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되는 거 실속적인 게 좀 중요하기도 해요. 내 고유한 가치 내 실력 내 재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죠. 약간 더 실용적이다 현장적이다라는 게 정화일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번 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부분인데 특히 더 금전적인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네요.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병화일관에게는 유산 문제라던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정화일관에게는 투자 몰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잘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번 달은 비견이라는 달인데 정사달 새로운 팀을 만나다 인원을 보충하다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려움에 내가 힘을 만들어서 맞서다 방비하다 보호하다 준비하다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화일관 정화일관에게는 역할에 대한 대행 권한 위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영권을 내가 위탁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대행권을 줄 수도 있어요. 아까 협력하고 협조하라고 했잖아요. 병화에게는 그러면 나는 그 협력과 협조를 받아야 됐다면 정화일관에게는 혼자 처리하지 말고 나눠주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함께하라 새로운 팀과 협력해라 인원을 보충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영을 내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화일관에게는 그래서 정화일관에게 이번 달은 일단 금전적인 위험성이 좀 있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몰빵 그리고 인원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기도 해요. 팀교체의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하거나 인원을 보충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어려움에 맞서서 준비해야 되는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화일관 정화일관 모두 급한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번 달까지만 5월 달까지만 조심하라고 하고 제가 다음 달부터 그런 말 안 할게. 하지만 이때 무리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투자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되게 커가지고 전셋값이 역전세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치솟기도 하고 이런 거 편승해서 막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인원관리 잘하라고. 아까 병화일관도 재생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병화일관에게는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해야 돼요. 내부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신문 좀 계속 읽고 경제신문을 계속 구독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기분 탓에 욱해가지고 될 것 같다.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을 잘 조직하시고 준비의 시기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과 협치가 필요하다. 대행권을 나누다. 권한을 인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눌 거 있으면 좀 나누고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부족한 거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이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일관, 정화일관 여러분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조심해라. 지난달부터 막 그러고 있잖아요. 치열한 시기에 병정화가 투간돼가지고 이게 막 화가 많아서 그래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때는 비견 겁제라고 해서 겁제라는 병화일관에게는 내부관리, 가정, 조직 내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정화일관에게는 새로운 팀관리, 인원 보충 역할, 권한 대행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이 있으니까 좋은 인연이 분명히 옆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 라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연애운이다라고 한다면 교체의식이기도 합니다. 아까 인원 보충하고 새로운 팀 만들려고 했잖아요.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기존에 부실했던 애인이 있으면 좀 쓸만하고 똘똘한 놈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이런 말 하면 안되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조심해라. 너무 욱해서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달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병화일관, 정화일관 우선 병화일관의 이달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병화일관의 이달의 카드는 퀸 오브 원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영역 다툼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승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고개는 살짝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위험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다. 내부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왕좌에 올라가서 권위도 지으키시기 바랍니다. 풍요가 따를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다산을 상직하는 나 해바라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노란색이라는 부분이 내가 권위와 신분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내부관리를 잘 했을 때 지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카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력으로 이긴 건 아니야. 잘 다스리고 아까 여왕이었으니까 모성애처럼 자상함과 따스함으로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의 카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화일간의 이달의 카드 돈 문제 조심하고 물방 조심하고 성급한 투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팀 꾸리고 일원 보충하고 권한대행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때인데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의미였는데 이달의 카드는 정화일간에게 10개의 컵 무지개가 떴습니다. 행복하고 다정한 미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락하고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하라고? 함께하소. 좋은 인연 만난다고 했잖아요. 서로 아이들도 막 행복하게 뛰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카드입니까? 무리하지만 않으면 내부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적절하게 권한대행을 시키고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어려움에 맞추고 준비하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잘 준비하고 그것에 맞춰서 협력하고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밝다. 이번 달 잘 준비하면 6월부터는 좋아진다라는 얘기니까 행복이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냥 바람만 크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보기는 좋은데 이게 내 마음속에만 막 핑크픽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권한, 대행, 협력, 협치, 팀, 관리, 운영,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한다면 다음 달부터 더 좋아질 거니까 이때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 여러분 이번 달의 키워드는 성급함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영역 다툼도 생길 거고 인원에 대한 문제도 생길 거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준점을 놓치지 말고 단단하게 휩쓸려 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다음 달부터 내가 더 높은 이익과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라는 뜻이니 이달을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저의 사법원과 함께 건승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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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